전체 인구 중에 노인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7%를 넘어서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거죠. 오는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또 2026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시작됩니다.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는 말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인부양비를 보면요. 2005년 12.96명에서 2015년 올해죠. 18.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고요.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2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부담이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isnupen입니다. 치매 환자의 사 couch